춤은 정말 보충인데 사람들이 많이 웃길 수 있는 춤은 출 수 있고요. 이 노래 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, 집에서도. 좀 단조로운데? 제가 노래를 하면서 하면. 이 마음 설레이고 있어요. 박남정이면 박남정, 소방차면 소방차, 모르는 춤이 없어요. 꺾기가 예술이에요, 꺾기. 잠깐만요. 꺾어봐, 꺾. 자꾸 박남정 춤이고요. 소방차 춤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진짜 진짜 똑같아요. 아, 꼭 모르시겠구나. 하나, 둘, 셋. 아니, 덕선이야, 제가 댄스 왜 몰라? 네? 제가 왜 몰라요? 한 번 볼래? 아니, 저기 도로 나오고. 야, 꺼져. 꺼지라고. 어? 아이, 진짜 이 새끼 방금 꼈어, 이씨. 아이, 왜 이래, 이거. 아이, 진짜 너 방부 좀 꼬지 마, 진짜. 방부 좀 꼬자. 아유, 씨. 똥 싸신 거 아니에요? 혹시 잘 하신 거 같은데? 하성물 있어요? 썸대문 사준대. 네. 먼저 이선균, 썸대문. 흠, 흠. 흠. 그러니까, 이 재미남 씨 누구야? 침대는 가구가. 바로 나와서. 그, 박희준 성대. 자, 이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거부하시겠습니까? 계속 거시겠어요. 하하. 그러면 그, 그, 제가 받는 거잖아요? 네. 네, 10억이죠. 네, 10억이죠. 네, 으로 인해서 장혁 선배. 어, 전 제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전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. 저는 날 해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회사 전배신 혜진 선배님. 그래, 그러니까 그래, 동이. 그래도 너는 그래, 좀 많이 들떴어. 두세가 유명한 사람 만나니까 너도 유명해질 것 같지. 아니야. 침착해야 된다, 너.